이번엔 좀 많이 힘들고 많이 해보진 않았지만 즐거움도 당연히 많았지만 힘든 부분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스태프분들과 배우분들끼리 되게 으쌰으쌰하는 그런 게 좀 되게 돈독한 느낌? 네, 좀 그게 약간 깊었던 것 같아요 같이 힘들고 같이 밤 냄새고 같이 잠 못 자고 그리고 같이 맨날 밥 먹고 거의 3개월을 거의 뭐 같이 뭐 살지는 않았지만 거의 살다시피 한 듯한 느낌? 그래가지고 지금 좀 느낌이 약간 이상하면서 속은 엄청 시원해요 드디어 끝났구나 모든 분들한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저희 드라마 사랑해주신 분들한테 너무너무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